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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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아이가 그 눈이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입을 잃어 생명으로 가겠네 나는 너의 주인과 아래 난 너를 즐거워하는 모든 시 주인과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가기 널 받아주는 바람이 난 너를 즐거워하는 모든 시 주인과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가기 주인과 영원히 함께 하시니 주인과 영원히 함께 하시니 난 너를 즐거워하는 모든 시 난 너를 즐거워하는 모든 시 주인과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가기 난 너를 즐거워하는 모든 시 주인과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가기 난 너를 즐거워하는 모든 시 주인과 영원히 함께 날 받아볼 수 있는 바람이 함께 하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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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받아볼 수 있는 바람이 함께 하시ICE 날 받아볼 수 있는 바람이 Jamie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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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 땅 위에 주님 영원히 주님 주와 함께 영원히 주님 영원히 주님 영원히 주님 멋지지 않게 듣고 계시니 주가의 믿고 계시니 내가 꿈을 두려워하니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가 섬기니 주가 나는 생각의 힘속아 되시니 찬장의 얼음 받으시니 소원을 넣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을 주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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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꿈을 두려워하니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의 주의 영광을 주시니 나의 주의 영광을 주시니 주의 영광을 주시니 손을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빛을 잃어버리시니 주의 영광 빛을 잃어버리시니 내 영을 흔들어 보다니 주가 찾으시는 존재의 영광 빛을 잃어버리시니 주가 찾으시는 존재의 영광 빛을 잃어버리시니 찬양자의 영광 빛을 잃어버리시니 주가 이 영광 빛을 잃어버리시니 주의 영광 빛을 잃어버리시니 내 영을 죽게 해 주니 내 영을 죽게 해 주니 십자가 능력이 되어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인명 나의 속아 주게 이리 나의 인명 주게 이리 신전한 영향이 내 영광 내 영향에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인명 나의 속아 주게 이리 신전한 영향이 내 영광 내 영향에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신전한 영향에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인명 나의 속아 주게 이리 신전한 영향에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신전한 영향에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인명 나의 속아 주게 이리 신전한 영향에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주님께 영광을 이루어 나의 소원 주 안에 있네 지금 나의 이름 십자가는 약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원 주 안에 있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날 한 명 한 명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부르시면 오이니아 지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해 주님 나의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믿음이 너무 부족해서 믿음을 구할 때가 너무 많죠 하지만 주님 우리가 믿음을 구하기 보다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내 안에 내려놓은 내 안에 모든 영광 내 안에 모든 내 사랑 내 생각, 내 마음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그 가열받 그 속도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사업을 보게 되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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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하신 주님 우리와 주님의 도구를 따라가며 동행합니다. 믿음으로 병대인 하나님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하며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당연한 목사님의 말씀과 선포에 주님 신혜가 들려 부어주셔서 모두가 눈에 밖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귀한 신혜가 들게 하시고 또 귀한 손으로 찬양 올려드리는 아멘. 우리의 자리에 대한 찬양도 주님 기뻐 받아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받으실 주님께 예수님의 협박 박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도구에는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내주시면 저희가 진심으로 축복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자리에 계실까요? 주님의 도구 아니시터는 추억을 킬 수 주님의 도구 아멘.